네. 화요일의 순서는 바로 땅땅한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소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민경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아주 말숙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저녁에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유튜브 소리 좀 줄여봐요. 자꾸 소리 들리잖아요. 3프로 TV를 떠서 강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강의 들어온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블로그에서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핑크 의상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바지 바지. 핑크 바지? 아니지. 하늘색 바지였습니다. 하늘색 바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 하시다가 그렇게 길어질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디테일하게 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요. 분량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하여튼 네 가지 단계 중에 네 가지 단계가 뭐뭐였죠? 첫 번째가 손품. 두 번째가 발품. 세 번째가 계약. 그다음에 네 번째가 대금지급 및 등기. 대금지급 등기. 이게 이제 중요하겠네. 그렇죠? 주행 단계네. 실행 단계네.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손품은 그때 열심히 인터넷 찾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것 같고 발품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는 거였나요? 실사 실물을 보고요. 중개사랑 미팅도 하고. 임장이라 했지. 임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 수수료 중개 보수 얼마 줄 건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시작하라고 하셨고요. 영마 블라디미르 님이 빨리빨리 얘기해달래.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금 들어진다잖아. 빨리빨리. 그래서 오늘은 계약과 등기 대금지급 뭐 이런 걸 이제 해 주신다는 거죠. 3단계 계약. 네. 계약할 때 도장지금 되지 뭘 또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거는요. 등기상의 소유주와 그다음에 자기가 쏠 계좌의 소유주와. 계좌주와. 네. 계좌주와. 일치해야 됩니까? 네.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만나는. 그 사람과. 외도자와 그게 다 일치가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내 아내 이름이요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 공동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의 계좌로 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양자의 동의가 필요해야 돼요. 꼭 필요해요. 이제 만약에 부부 공동명인데 내 집인데 나하고 와이프랑 돼 있는데 내가 가서 계약 치고 내 명의로 통장이 돼 있는 데라 돈을 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겠네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상의 아무리 부부일지언정. 가족관계부를 본 것도 아니고요. 별거의 상태일 수도 있고 이혼상태일 수도 있고. 법적 분쟁 중일 수도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 사이더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한테 뱅킹을 하는지 위치를 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도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을 해 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인터넷으로 700원이면 떼니까요. 스스로 떼보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pc로 하면 달라지고 자기가 직접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서류 위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뗄 때 한 가지 팁이 주민번호를 알면요.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면 주민번호가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사고가 안 나도록 방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그걸 치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을 내가 직접 이렇게 떼가는 게 꼭 사기방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정도 떼우는 애면 얘한테 장난은 잘 안 치려고 하겠네요. 부동산 이런 데서.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렇지. 그것도 좋네. 썸빵을 안 읽 거지. 이 정도면 이거 함부로 띄엄띄엄 알면 큰일 나겠는데. 네. 바가지는 못 쓰이고. 등기부 등본도요. 계약 전에. 사인하고 자금 이체하기 전에 한 번 떼보고 잔금 지급 전에 한 번 더 떼야 돼요. 왜요? 그 사이에 뭔가 채권채무 관계가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렇게 두 번을 떼주세요. 아. 그 잔금 지급 전이랑 계약 전이랑 이렇게 한 번씩. 네. 두 번 떼야 돼요. 그런데 그건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저도 집을 한 두 번 정도 사고 팔아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장난을 치려면 충분히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한두 달씩 이렇게 이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긴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진짜 꼼꼼하게 하긴 해야 되겠네요. 등기상 소유주랑 계좌주랑 나오는 사람이랑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등기부등부는 한 두 번 정도. 계약 전,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전, 직전 한 번씩 꼭 떼봐라. 네. 그리고요. 통상.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있어요. 만약에 5억짜리 집을 내가 사요. 네. 그러면 통상 계약금 1억 주잖아요. 5천. 5천 주잖아요. 그러면 통상 4억 5천을 잔금을 주나요? 아니면 중도금.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미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5천만 원이나 중간에 준 돈을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구자에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게 실상으로는 제가 민대표한테 직접 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단 에스크로 계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요. 잘 안 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쪽 계좌로 그러니까 매도인 계좌로 이체를 하고요. 그 예금에다가 질권을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관례가 있어 가지고 매도자가 되게 기분 나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안파로 빈정상해 가지고. 그 질권이라는 게 이제 질권이라는 게 돈은 쌌지만 얘가 찾으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급전 쓰기 위해서 나 빨리 계약금 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매도자 입장에서 일주택자들이 많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새로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써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이사 간다든지 하니까. 집주인이 해외 거주하고 있어서 대리인 통해서 거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위임장이요. 제외 공간 확인. 대사관 아마 제가 이런 영사관 정도에서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뉴욕에 산다. 네. 그러면 뉴욕에 영사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현지국의 영사가 아 이 사람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렇지. 그 증명서를 얘기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예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등기부등본 보고 확인해야 될게요. 면적이요. 면적? 동호수요. 되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너무나 간단한 건데요. 그걸 확인하려고. 막상 현장 가면서 자기가 도장 찍을 때 되면 그게 놓쳐져요. 그런데 그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101호랑 102호랑 이렇게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문쟁이 생겼고. 맞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01호하고 102호가 빌라 건물인데 그냥 표 딱지가 달랐던 거예요. 표 딱지를 건축하면서 잘못 붙인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 건축물 대장에서의 101호, 102호와 표 딱지 그 101호, 102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봐야 돼.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만 떼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도 떼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는 뭐가 나와요? 등기부등본 말고. 건축물 대장에는 좀 더 물리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실제로 건축물 대장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둘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나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따라가고 물리적인 건 건축물 대장을 따라가는데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한 30몇 년 돼서 추진위원회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재건축. 조합은 아니고 추진위원회. 그런데 거기에 단톡방이 있어. 소유주들끼리. 그런데 난 깜짝 놀란 게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면 우리 단지에 30평,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렇게 있다고. 30평대 주민들이 우리 그러면 도대체 몇 평이냐. 아니 몇 제곱 메터냐.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어. 되게 웃기잖아요. 아, 대지 질문이? 네. 그런데 왜냐하면 84. 몇 제곱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분양할 당시에 분양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걸 사진, 30몇 년 전 걸 사진 찍어서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아파트 예를 들면 거래할 때 보면 79. 몇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진실이 뭐냐 해서 며칠을 막 싸우더라고. 실제로 우리 아파트도 좀 비교적 큰 단지인데도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사실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테니까. 그렇지. 그 땅 크기에 따라서 자기 지분이 결정이 되니까. 예전에 강남역에 없던 상가 같은 경우는요. 이게 1c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1cm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cm? 1cm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듣기부등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요. 주요 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이제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약 체결하면 그게 많이들 끝이라고 생각해서 놓치는데요. 법무사, 그러니까 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걸 대행해 주는.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런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등기를 쳐야 되는데요. 통상 아는 법무사가 없으면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두세. 당연히 저기 있어. 프랜차이즈 있어. 딱 연결되는 게 있어. 실제로 중개사무소 방문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달력이나 그런데 법무사. 법무사에서 달력이야. 맞어. 메모지도 법무사 보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는 거예요. 아 등기하는 것도 견적을 받아서요? 법무사 수수료도 다른. 천차만별이니까요. 아 이게 달라요? 네. 다릅니다. 뻔히 정해진 게.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이다 이러면 뻔히 3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전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는 일은 똑같을 때 그렇게 가격이 달라도 되나?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하긴 라면 값도 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심지어 저는 예전에 옛날에 보통 아무리 그래도 취등록세는 똑같거든요. 그거를 다르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 그거는 그건 범죄지. 범죄 행위지 그거는. 그건 오류였겠지. 그렇게 그랬었기를 믿습니다. 뭐 이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아는 법무사한테 할래 이래도 됩니까? 그럼요. 아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내 법무사를 쓰지만은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할 때는 은행의 법무사를 써요. 맞아요. 그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들의 경우는 법무사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 선택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등기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고 대출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거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전에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살 때만 하더라도 대출받으면 그거 뭐라고 해요. 저당권 잡잖아요. 그 비용을 제가 냈거든. 그런데 그거는 은행이 자기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은행이 자기 돈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그거 소송하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는 은행이 내고 있죠? 네.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 비용 전부 다 은행이 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걸 개인이 다, 우리가 다 냈다고. 대신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초기에 비용이 들었는데 갑자기 돈을 갚아버리면 손실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기상환수수료를 좀 세게 적용을 해놓습니다. 보통 1.4에서 1.5% 정도. 또 한 가지 팁은 근저당이 아니라 신탁 방식을 이용을 하면 그 비용을 차주가 부담을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진 얘기인데 신탁은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딱 저기가 있네요. 부동산 가면서 내가 뽑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이렇게 슬쩍 한번 표정 약간 조금 건방지게 이렇게 가서 여기 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무사는 제가 아는 사람은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부동산에서도 아 얘가 초자는 아니구나. 이런 걸로 장난칠 수는 없겠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면서 조금 이상. 초장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욕격과야. 아 그렇구나.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연기를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옛날에 용산 갈 때도 마이마이 카세트 이런 거 사러 갈 때도 컴퓨터 잘한 척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기 들통나면 중고차 살 때나 용산 가서도 피바가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 그래서요. 네. 그렇게 하고 등기와 더불어서 취득세 부분도 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취득세 얼마예요? 보통 아파트 주택의 경우는 1.1%에서 3.5%입니다. 매매 대금이에요. 뭐 이렇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비싼 아파트를 쏙 비싼 거죠? 네. 우리나라 취득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얘기는 하지 마시고. 취득세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한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한 2천만 원 내요? 중소형을 사면 3,500만 원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대형을 사면 죄송합니다. 중소형은 3,300, 중대형은 3,5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건 비율에 따라 틀리겠지. 중대형도 40평이 있고. 그러니까 85제곱미터가 안 되면 3.3%고요. 3.3%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 3.5% 10억 기준으로. 그러니까 6억, 9억에 따라서 1.1, 2.2, 3.3으로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면적이 커지면 거기서 또 0.2%가 더 할증됩니다. 면적도? 네. 가격 플러스 면적을 약간 믹스한 거네. 네. 디테일이 있다. 오늘 좋은데요? 저 양반이 건물을 몇 채를 사봤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자기 돈 나가니까 그건 비싸다는 거 아니야. 취득세가. 재산세가 좀 싸잖아요. 보일세가. 맞습니다. 그나마 주택이니까 3.5에서 멈추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외에는 4.6%입니다. 상가 같은 거요? 네. 4.6%? 네. 토지, 상가, 빌딩 다 4.6%입니다. 우와. 그런데 많이 먹어야 되겠네. 수익 많이 나야 되겠네. 4.6%는 중개수수료 보수 주고 법무사 주고.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취득세.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중개 보수. 그다음에 법무사 보수. 그다음에 그 외에 채권 매입 등등 자질거래는 비용도. 공채 사이지. 공채. 네. 맞습니다. 공채 할인해서 매도하고.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따로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 취득세가 그게 취득세를 합쳐졌을 겁니다. 아, 취득세를 합쳐졌고.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수 내고. 그리고 공채는 사야 되는데 통상 이제 저 같은 경우 제일 그게 참 그런 게 부동산 아저씨가 그래요. 사장님 이거 저 공채 주택채 이거 사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돈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누구 왜 이렇게 가벼워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동네 우리 동부학사부동산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동부학사부동산.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채권 전문가잖아.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채권으로 주세요. 그 놈하게. 왜냐하면 그거 와리깡이라고 그러죠, 와리깡. 할인 엄청나게 싸게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 먹는 거야, 누군가가. 나는 갖고 오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만기상환 받아버려, 나는. 저 장롱에 넣어놨다가 만기상환 받아버려. 몇 년짜리인데요? 20년짜리인가 10년짜리인가 그럴걸.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채권이 종이로 있어요? 종이로 채권 종이 있어. 그거 칠물 인출해서 달라고 그래. 아니면 계좌로도 싸줘.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그러나 한 푼이라도 그거 아껴야 된다. 왜 내가 그렇게 와리깡을 심하게 당해야 되냐. 갖고 오시라고. 딱 채권으로 받아버려. 거기 좀 근엄하게 해야 되는군요. 그럼. 차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차 살 때도 공채 사야 돼. 그렇잖아요. 도시철도 공채 사야 되는데 그것도 채권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취등록세 준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을 쓸 건 아닌데 이걸 뱅킹을 할 건지 수표를 할 건지 만약에 수표를 한다면 어느 은행에서 뽑아서 줄 건지 그런 것도 다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면 사건 사고들을 최대한 당일날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매수인은 약간 어떻게 보면 매도인을 배려를 하는 게 되는 건데요. 그분들도 그때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그때 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 그럼 이제 계약서 쓰고 우리가 오늘이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영진이 집 사고 내가 집을 팔아.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야. 그러면 3자 모이잖아. 그리고 법무사도 오잖아. 도장 뚝뚝뚝뚝 찍었어. 그런데 등기 치려면 등기를 받을 아까 등기 얘기했잖아요. 그럼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실제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쐈잖아. 그 시간 동안의 이격은 보험 못 받나? 법무사 사무소로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내 돈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1초도 이격도 없이 등기가 따닥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리스크 존재합니다. 리스크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그거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지? 그런데 이제 권리증과 매도인 멱살을 잡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아예 딱 제가 오랫동안 거래했던 법무사 몇 분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자주 하시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리스크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컨벤션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빈틈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직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좀 그때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면 법무사를 따라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동행해서? 그런데 보통 매매대금 자체를 뱅킹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표, 사실은 수표가 좀 더 안전한 거죠. 수표에서 이사해놓고 수표를 중단시켜, 지급 정지를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나 만약에 잔금 2억 받아야 되는데 1억만 현금 주세요. 이거 절대 안 되겠네.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되겠네. 아, 수표를 주는 게 좀 안전하겠군요. 그나마 뱅킹보다는 수표가 안전합니다. 그 주택채권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채권 또 전문가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나도 이 업무를 한지 이게 첨가소하부 채권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채권을 첨가소하부 채권이라고 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첨가소하부. 그러니까 첨가해서 소화시키는 채권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가 관리하는 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대출 재원으로도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채권을 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집을 취득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채권을 사라. 첨가해서 소화시켜라. 그게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그 채권을 사서 예를 들면 도시철도 까는 데 들어가는 재원으로. 그래서 그걸 첨가소하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액채권이지. 내가 비율은 몰라요. 그런데 통상 부동산중개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채권업자하고 아니면 증권회사하고 프랜차이즈가 돼 있어. 그런데 개인이 그 채권 예를 들면 내가 집 샀는데 채권 150만 원어치 받았어요. 그럼 아까 얘기하자면 그 채권이 장기채권이거든. 그게 한 10년 있으면. 이자율이 지금 언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3%가 4%가 된다고. 한 250만 원 되는데 어쨌든. 그렇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분실의 위험도 있고 또 관리에. 그것도 채권이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땅 할인하면 150만 원인데 한 70만 원 줍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냥 70만 원 줘요. 70만 원 줘요. 이렇게 되는데 물론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할인율이 이 채권은 거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소액채권이라서 비드 오파 스프레드라고 그래요. 매수 매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크다고. 그런데 굉장히 큰데 뭐냐 하면 얘는 1년짜리 채권이다. 6개월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이 수익률 차이가 벌어져도 금액으로 환산한 차이는 별로 안 생길 수 있는데 장기 채권이면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0.1%만 차이나도 돈이 꽤 차이 난다고. 채권의 길이가 두레이션이라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단위당 0.1%포인트 차의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그냥 저한테 쏴주십시오. 제가 그 채권을 그냥 사겠습니다. 깡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취사선택의 문제예요. 나 불편한 거 싫고 워낙 작은 금액이. 그런데 큰 집 살 때는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걸 자기 계좌에 넣었다가 자기 단골 증권회사가 있어요. 자기 PB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적당한 가격 받아주세요 하면 그 차이도 꽤 나을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바로 할인하는 거 보다. 거래하는 증권회사. 아, 좋네. 약간 전문가 같은데? 그래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런 거 많이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요즘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오버하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오늘은 대충 맞춰서 하고 싶은 얘기. 프로세스 듣기 다 하셨습니까? 셀브 등기나 인테리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끝이 없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또 부동산 매매 프로세스를 또 마무리해 주시는 우리 민경남 대표. 오늘 진짜 알뜰한 정보들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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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